포장의 길을 못 펴게 니들이 뭐라는 짓을 취해야겠는데? 그러지 마라 한쪽 주제에 현 시간부터 정확히 72시간 여려 없습니다 중간에 도망가지나 마십시오 무박 3일 3잔 읽어! 1배! 1배! 2배! 가만히 있소 가만히 있소 3배! 3배! 2배! 3배! 2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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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우 반쪽 따위가 파란 옷을 입어 신국의 준엄한 골품을 넘어 여기까지 왔는데 환영식은 있어야지 본적 주제 야 이게 이씨 재수 없는 자식 뭘 쳐 타 타 뭐야 야식이 니들 발 썼냐? 아 이제야 술이 좀 깨네 아 문바 서일 괜찮으십니까? 거뜬합니다 그럼 술 좀 더 가져오겠습니다 예예 이 핸드폰 이상합니다 애들이 전화를 한 명도 안 맞습니다 제일 안 받아야 할 놈만 받았습니다 고급싸움? 예 불 껐다가 맞아 죽을 뻔했지 말입니다 아 어떻게 이렇게 한 놈 다 안 받습니까? 한 놈 받아서 여기 왔습니다 아 예뻐 이 새끼 취한 것 같습니다 아 딴 새끼 취한 것 같습니다 아 아 예 예 예 예 예 예 축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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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밥 삼일 약속 지킵니다 아 무슨 소리입니까? 누가 잡니까? 자꾸만 생각해 좀 자니까? 안 잡는다니까 이모아 여기 소주 주면 가요 Slim 한참 일찍 땅 아 뒤블 kh chlag 허리